전화국장 지인 강희의 이른바 실신연기에 두 손 두 발 다들 지경이라는데 아 진짜? 아니 분명 멀쩡하게 일어나 밥 먹는 걸 보고 왔건만 등에 이렇게 손만 얹으면 100가지 일으키며 불이 났게 다시 죽은 척을 하긴 했는데 어 그래서 자세가 꼬였다 꼬였어 빨리 안 돼 빨리 안 돼 보톡아 웃고 있어 아니 정말 진강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쓰러진 척하고 있을 때는 좋아하는 공부는 유명한데 자 계속해서 불꽃여련 중인 진강이 더 이상 더 이상 버티 그만 쇼하고 성격이 무단한 건지 아님 진짜 본능을 과수를 만큼 연기 열정이 듣고 나서야 자 오케이 커트 좋아요 오늘 좋았어 아주 만족스러운 저저저 개눈 감추도 탕근을 먹었지 먹네 이걸 먹으려 하네 이야 이렇게 멀쩡한 녀석이 눈을 막 그냥 휘둥그린 일단 눈치 한번 보고 관심을 감히질 않자 방금 전까지 평소엔 폭풍의교를 피우며 살갑게 돼야다가도 같이 좀 달려보자 한미안 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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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실신이다 실신다 직접 한다